안녕하세요. 라이딩베이스의 강창룡입니다. 최근에는 우트라강이라는 이름보다 강창룡이라는 이름을 제가 분명을 많이 쓰고 있네요. 자 오늘 비도 오는데 연습할 것은 비도 오는데 더 우중충하게 디미쉬입니다. 24페이지에 있는 연습 메이저 샵5와 디미쉬 세븐스 코드는 지금까지 해온 연습과 동일하게 하면 되니까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에 하프 디미쉬랑 디미쉬 스케일 패턴이 나왔는데 이것은 좀 재미있는 패턴이니까 여러분과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8-7b5 즉 하프 디미쉬는 알다시피 단산부로 가다가 끝에 단칫도로 되는거죠. 그래서 이번가 패턴인데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아르페이지 하면서 연습한 코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것도 그냥 이렇게 연습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25페이지 트랙 11번에 있는 디미쉬는 좀 연습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하던 거를 상식을 좀 이론적인 부분도 좀 짓고 갈 부분이 있어서요. 디미쉬는 각각의 코드톤이 모두 루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A 디미쉬는 그 자체로도 C 디미쉬고 그 다음에 E블미쉬도 되고 G블미쉬도 됩니다. 또 긁어서 패턴을 이제 4가지 인버전시켜서 가는건데요. 천천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부터 1,2,3 그 다음에 C 합지 디미쉬가 되겠죠. E블미쉬, G블미쉬, G블미쉬 다시 A블미쉬로 바뀌겠죠. 하행입니다. E블미쉬, C블미쉬, C블미쉬, C블미쉬로 연습하면 A Dmc 하나로 A Dmc, C Dmc, Ebdmc, Zbdmc를 모두 연습하는 게 되겠죠? 레트럼에 80정도 맞춰서 해볼게요. 82입니다. 8분호표, 아 16분호표로 가볼게요. 자, 이렇게 연습해볼 수 있겠죠? 저는 80에 16B 트렌드 했지만, 여러분들은 8분호표로 느리게 하셔도 되고, 익숙해질 때까지 반복하시면 됩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손을 보면서 익숙해질 때까지 해야 되는데, 요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 패턴부터 시작할 거잖아요. Dmc는 수평으로 이동하는 패턴, 이렇게 이동하는 것과, 그 다음에, 중지로, 아니 세 번째 손가락으로 들어 잡았으면, 밑으로 하향하는 두 가지 패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패턴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이 앞보대로 하게 되면, 열도 두 곳 내려가고, 그 다음에, 아, 그러나 열도도 올라가네요. 아, 올라간다. 그 다음에 이 상태로, 한 다음에, 이렇게 복합적으로 꼬아서 하는데, 저는 이제 제 마름대로 규칙을 세운 게, 옆으로 갈 때는, 이런 패턴을 쓰고, 하향으로 내려갈 때만, 이제, 이번 줄, 세 끼를 세 번 선 끝자의 손가락으로 잡는 패턴을 쓰거든요. 그렇게 정리시켜서 여러분이 연습하면 될 거고요. 하면서, 내가 지금 똑같은 폼이니까, 어느 Dmc로, 아니 어디부터 시작할 거지만 보면 됩니다. 폼은 똑같으니까, Cdmc, 똑같은 폼, Eb부터, E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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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비한 코드죠, Dmc. 이렇게 해서, 12개, 아니 12개 해야 된다. 4개의 코드 폼을 익혔으면, 반응 내려가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G샵, Dmc 부터 가게 되면, 사실 G샵 Dmc는 G샵, Dmc도 되고, Dmc도 되고, Fdmc도 됩니다. 이대로 해볼게요. Dmc. Eb, Eb Dmc는 좀 꼬였네요 이게 이상해 왜 자 좀 꼬이긴 했지만 요렇게 해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4개를 했잖아요 Gdmc가 Bdmc, Ddmc, Fdmc 하면 총 8개의 dmc를 지금 연습했습니다 마지막으로 Gdmc를 할게요 Gdmc는 G, Bbdmc, Dbdmc, Cdmc, Edmc와 똑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는 12개의 모든 dmc를 연습해보는 셈이 되겠죠 음~~~ 연습을 해봐야겠는데요 1,2,3,4,1,2,3 그러세요 아름다움을 영 humanity 이러면 불이 만들어서 음~~~ 음~~~ 눈이 익어 태 Migt 그래서 반 연습을 해야 되는거죠. 이런 연습 패턴을 할 때 되게 유용하고 좋은 연습이지만 불구하고 지루하고 재미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오늘 목표를 정해놓고 오늘 멘트럭 80에서 16비트로 안틀리고 10번 반복하겠다. 이런식으로 되게 운동처럼 디테일하고 작은 목표를 잡고 연습을 하시면 목표치가 축축축 오르는 것을 느낄 수 있을겁니다. 이렇게 연습하시는게 되게 좋은 연습이에요. 한번에 너무 큰거 솔로를 해보고 싶다. 다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연습하다보면 룰이 정해지지 않고 즉흥적인 것을 계속 하다보면 연습은 해긴 했지만 남는게 없죠. 체계적으로 계속 머리에 강제적으로 넣어야 돼요. 똑같은거 반복해서. 그렇게 해서 저는 또 신중비트로 82에서 한번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앗! 아 이거 이러지? 네, 똑바로 계속 성공 못하고 왔다갔다 하는데 지금 손이 아프거든요. 이렇게 좀 쉬었다가 그럴 때 또 반복해서 연습해보면 되겠죠. 지금 저 80이 약간 무리인 것 같으니까 저도 매트를 누려놓고 다시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연습 방법을 해서 25페이지의 디미니시를 여러분들과 함께 해봤는데요. 이거 끝나면 다음 시간에 도미난트 코드를 해보겠습니다. 계속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맥시멈 한계치 그 정도에서 계속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저는 82에서 16펜트로 이렇게 치는게 머리로 생각하고 손으로 치는 것에 대한 약간 한계치 같거든요. 물론 100에서도 익숙한 A라면 쉽게 할 수 있습니다. 16 하향에서 자꾸 꼬이는데 이런 식으로 연습해서 되는 건 좀 더 빨리 할 수 있죠. 이렇게 해서 12개를 모두 디미니시 아르페이지로 연습해볼 수 있다는 거. 사실 디미니시도 그래서 인버전이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A디미니시가 A디미니시 베이스 C로 인버전하면 1번 더 인버전하면 A디미니시 슬래시 C가 아니고 C베이스에 A디미니시가 아니고 그냥 C디미니시라고 적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지금 요런 연습 방법으로 12개의 키에 모든 디미니시 코드를 아르페이지로 해보게 되는 셈이 되는데요. 좀 복잡하니까 느리게 천천히 반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다음에는 조금 다른 패턴입니다. 3연음으로 되어 있고 조금 꼬이게 되어 있는데 왜냐면 디미니시는 4개고 얘는 3연음이니까 꼬이죠. 그래서 보세요. 1,2,3 1,2,3 1,2,3 1,2,3 1,2,3 이렇게 되는 겁니다. 100에서 들으면 이렇게 되는 거죠. 한 110 정도 해볼 수 있겠네요. 좀 더 빠르게 좀 더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3,4 1,2,3 1,2,4 이렇게 되면 이건 좀 더 쓸 것 같네요. 140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4 1,2,3 5 5 5 5 5 5 5 5 5 3 이렇게 해볼게 있죠. 다시 100으로 내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140점에서도 A 디미니시는 무리 없이 되는 것 같네요. 손에도 빨리 익었구요. 발음 내려와서 똑같이 G샵 디미니시, B 디미니시, F 디미니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패턴으로. G 디미니시. 이렇게 해볼 수 있겠죠. 어 어렵네. 아 167에서 무리인걸로. 150에서 될 수도 있거든요. 어 힘드네요. 역시 템포를 올리니까 조금씩 버거기 시작합니다. 역시 템포 내려서 천천천으로 맥시멈 포인트까지 올려놓는게 좋겠죠. 저처럼 150이 무리니까 한 140정도에서는 아마 두번 세번 반복하는게 될겁니다. 자 요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26페이지에 트랙 11번에 있는 디미니시 연습까지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26페이지 그대로 Dominant 7스 코드 그것과 변형된 이런 얘기를 좀 하고 넘어갈텐데요. 네. 지금까지 요렇게 연습해봤구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딩 베이스의 강창용이었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madre 선생님이